참새 우리 병아리들 소풍 나오니까 너무 좋죠? 선생님 나 똥 쐈어요 똥 쐈어? 괜찮아 잘했어요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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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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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와주고 달래주고 해야지 가서 너 좀 돌아줘 울지마 한 번 보여줘 아가 미안해 두려움 차요 제 옆에다? 애기한테 말 보고 싶은데 잘 말해보자 해가 날아가는데 안 맞지 안 맞지 방탄소년단이 잘 못했다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누나들이 똥 쏴되네 아! 응 재혈 Теперь 재혈수 재혈수 질환 UEFA 우선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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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우와 눈이 진짜 칼라를 했나봐 아 귀여워 바이바이 자 오케이 아 이거 피스야 피스 아니 나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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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촌들이 뒤에서 재규현님께서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장갑 애기가 펼쳤다 아 애기만 혼내서 아 제가 내 장갑 펼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이번 뮤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애들이 자기들도 몰라! 아, 애기들이 오니까 차... 나갔어 부끄러워 죽겠다! 아, 애기들!